시간을 거슬러 아주 오래전인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로 가볼까요? 야심장 매킨토시 출시를 불과 6주 앞두고 스티브 잡스는 퍼를 찔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 게이츠가 뉴욕에서 수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마이크로소프트 세운 영체제인 윈도를 발표한 것이지요. 당시 컴퓨터는 뭔가 작업하려면 키보드로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는데요. 반면 애플의 매킨토시는 멋진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갖춘 데다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돼 세계 PC업계에 혁신에 몰고 올 제품이었고요. 잡스는 발표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터였지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매킨토시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벗겨 윈도를 개발해 발표했다는 거지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품 납품업자였고 잡스는 애플 컴퓨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정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빌 게이츠 오라고 해 내일 당장 화가 난 잡스는 사내의 마이크로소프트 담당 직원에게 호통을 쳤지요. 뉴욕에서 날아온 빌 게이츠에게 잡스는 당신을 믿었는데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있어라고 화를 냈지요. 이때 빌 게이츠 대답은 잡스와 애플 임원들을 뻥찌게 만들었다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네요. 음 스티브 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둘에게 제록스라는 부자 이웃이 있었는데 내가 TV를 훔치려고 그 집에 침입했다가 당신이 이미 훔쳐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빌 게이츠는 윈도가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우스를 이용하는 그래픽 기반 운영체제 또한 잡스의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인정할 마음은 없었지요. 맥힌토시도 애플의 발명품이 아니라 제록스 제품인 알토를 역설계에 탄생시킨 결과물이었던 것이지요. 맥힌토시보다 10년 먼저 나온 제록스의 PC인 알토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갖추고 있었고 당시의 상품 가치를 보지 못한 제록스 임원들과 달리 잡스가 영감을 얻고 상용화 가능성을 깨달아 이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지요. 아무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 간 소송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났다고 하네요. 이상 내용은 론 프리드먼이 쓴 디코딩 그레이트니스 역설계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출간된 책 서문 맨 앞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요. 이러한 스티브 잡스의 접근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역설계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혁신 제품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강조하지요. 역설계, 즉 리발스 엔지니어링이란 배우고자 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탁월함의 의미를 알아내고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는 성공의 패턴을 발견하는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나만의 설계도를 만드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비즈니스 개거인 문화개거장 최고 스포츠 팀들이 역설계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며 유용한 기술을 습득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리발스 엔지니어링 하면 남의 것 그대로 베끼는 특정 국가가 떠오르고 좋은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데요. 특히나 플레저리즘, 즉 표절이나 IP 인프린지먼트, 즉 저작권 침해에 매우 엄격하다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가 많아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이네요. 물론 저자는 카피켓의 단순한 모방과 역설계는 엄연히 다르고 독장성과 창의성도 동의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얼핏 떠오르는 게 마크 저커버그도 윙클보스 형제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페이스북을 만든 뒤 지난 한 소송에 휘말리다가 결국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줬었지요. 저자인 론 프리드먼은 인간동기부여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심리학자이자 행동변화 전문가이고요. 로체스터 대학교, 나사렛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얻은 통찰력을 현실에 적용하는 일의 매력을 느껴 학계를 떠나 현실 문제 해결사가 됐다고 하네요. 기업 생산 성과, 성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기업 이그나잇 에이티를 설립했고 공간의 재발견 이란 책을 썼네요. 참고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사례를 든 뒤 저자는 밑에 길게 주석을 달았네요. 빌 게이츠는 맥킨토시를 보기 전부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었고 제록스 컴퓨터도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고 하고요. 마우스를 발명한 원래 주인도 제록스가 아니라 스탠퍼드대 연구원 더블러스 앵겔바트라고 하네요. 저자가 이 책을 쓰는데 사용한 도구인 구글 문서도 느닷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 기존 워드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저자는 덧붙이네요. 영화 제작자 저드 에퍼타오, 베스트셀러 작가 조 힐, 스티븐 킹, 베스트셀러 톱시크릿 레시피 요리책 시리즈를 만든 토드 윌버 등등 모두 모방의 힘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F. 스코 피츠 제럴드, 잭 런던, 펀터 톰슨 등이 즐겨 활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좋은 글을 주의 깊게 읽고 나서 며칠 후 기어게이존에 그대로 써보고 그렇게 재현한 글과 원래의 글을 비교해보는 것이라네요. 우리가 창의적 천재라고 칭송하는 위대한 화가들도 상당한 시간을 모사에 할애했다고 하는데요. 클로드모네, 파블로 피카소, 메리카사트, 폴고갱, 폴세잔 모두 프랑스 화가인 웨젠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실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들라클루아는 자신이 동경한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고요.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 나파엘로, 네오나르도다 빈치, 미켈란젤로 등도 같은 시대의 화가들 작품을 모방하면서 기법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비어드상을 받은 쇠프이자 세계 여러 도시에서 4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레스토랑 제국 모모프쿠를 만든 데이비드 장은 특정 공식을 사용했는데요. 특정한 문화권의 색깔을 가진 맛의 조합을 찾은 후 그것을 다른 문화권의 요리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근본적인 패턴을 찾는 작업이 중요한데 유명 작가, 음악가, 사진가 쇠프 등이 타인의 작업물을 분석해 숨겨진 코드를 찾아냈고 이는 사업가에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 마크 큐반, 리처드 브랜슨 같은 성공한 유명 사업가들이 남들과 다른 점은 뭘까요?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창의성과 지능, 추진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바로 패턴 인식 능력이 강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목격한 성공 사례와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결해 수익성 높은 기회를 포착하는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흔히 우리는 기업가 하면 창의적 해결 능력, 참신한 아이디어, 독창성 같은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발한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은 신참내기 사업가라고 하네요. 노련한 사업가, 즉 몇 년에 한 번씩 수익성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업가는 바로 실행 가능성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공하는 사업에는 특정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고 그런 패턴을 가장 확실히 목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다른 성공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겠지요. 효과가 검증된 비즈니스 설계도들이 머릿속에 쌓여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알아볼 수 있고 수익성 있는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역설계는 시장을 지배하는 전략이라고 이 책은 강조하네요. 오늘날 우리가 복용하는 약의 90% 이상이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제네릭은 대형 제약회사가 특허를 낸 제조법을 다른 회사에서 복제해 만든 약이지요.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 제조법을 가져다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배학 분석, 즉 딥보뮬레이션이라는 일련의 복잡한 과학적 프로세스를 거치고요. 과학자들이 특정한 약재를 분석해 화학 성분과 함량을 알아내는 역방향 작업을 뜻하지요. 아버지가 창업한 방직기 회사에서 일하던 도요다 기이치로는 1933년 쇠보레 자동차를 분해에 연구한 뒤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심했고요. 그로부터 3년 후 첫 자동차를 출시했고 회사명을 토요타로 바꿨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역설계란 말 대신에 경쟁적 벤치마킹이라고 부른다네요. 마이클 델은 16번째 생일에 선물로 받은 애플2를 켜보지도 않고 조용히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분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그는 델 컴퓨터를 세우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대로 맞춤형 컴퓨터를 주문받아 판매하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내놨고요.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9살 때 형이 준 드라이버로 아버지의 전동공구를 분해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걸음마 단계 때 유아용 침대를 분해했다고 하네요. 저자는 강한 호기심이 역설계를 추동하는 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역설계가 IT 분야에서 꽃을 피운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성공하려면 민첩한 정보 수집과 학습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혁신을 잡지 기사나 전문가 컨퍼런스를 통해 알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현재 우리는 10년 전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전문가와 경쟁한다고 강조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민첩한 학습 능력을 키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엄청난 야심가들만 늘 촉수를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업계 트렌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소한 뒤처지지 않고 싶은 이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창의적인 직업일수록 역설계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타인의 작품을 파헤쳐 분석하는 작업에 대한 모종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데요. 창의성에는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독창성이란 타인의 작품의 의지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모방이나 표절을 했다는 비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는 창의성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라고 저자는 말하네요.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경직된 관점이며 비생산적인 태도라고 하네요. 첫째, 창의성은 고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의 융합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관점을 접할 때 뭔가를 만들어낼 가장 생산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둘째, 독창성은 창의성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도 특정한 사고틀에 갇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응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고도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경쟁자들에게 밀려 뒤처진 사례가 허다하지요. 캄파일럿, 아타리, 알타비스타, 프렌드스터, 아메리카 온라인을 만든 이들은 최초가 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셋째, 역설계는 창의성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네요. 역설계 접근법을 버리면 독창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적 시야와 사고의 폭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역설계를 악용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일부 기업들은 타사에 성공한 제품을 똑같이 베껴 더 싼 값에 파는 비즈니스 모델로 먹고 살고 어떤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을 전혀 존중할 줄 모르는 행태를 보인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곧바로 자신의 주장을 강변합니다. 세상에 연쇄 살인마가 있다고 해서 식탁용, 나이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기생충 같은 모방범이 존재한다고 해서 역설계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를 드네요. 덧붙여 그는 대부분의 사람은 기존 제품을 그대로 베키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들의 목적은 훨씬 중요한 다른데 있고 바로 검증된 비결을 알아내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네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인물들을 보면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앤디 워홀은 미술품을 데이빗보이는 음반을 줄리아 차일드는 요리책을 모았고요.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보는 영화광이었던 쿠엔틴 타란티노는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들한테 영화를 추천했었지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보유한 책이 9천 권이 넘었다고 하고요. 해마다 책이 200권씩 늘었다고 하네요. 1950년대 초반 프로미식 축구 뉴욕 자이언츠팀의 사무국장 웰링턴 마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에게서 받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직장에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본 어시스턴트 코치인 롬바르디는 바로 아이디어를 떠올렸지요. 그날 이후 마라는 홈경기가 있을 때마다 관중석의 제일 높은 층에서 팬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경기 직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상대팀의 포메이션을 찍어 사진과 적당히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양말에 쑤셔 넣어 뉴욕 자이언츠팀의 벤치를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그 폴라로이드 사진 덕분에 뉴욕 자이언츠는 전례 없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8년간 6번이나 슈퍼볼에 진출했다고 하네요. 이 에피소드는 역설계 방식 중 하나인 줌아웃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줌아웃 전략이란 가까이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의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설계를 위해선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줌아웃이나 수치화 등이 방법이 있다고 저자는 소개하네요. 오랜 세월 동안 패턴 찾기 능력은 인간 생존에 필수였다고 합니다.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식량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떤 색깔의 식물에 독이 있는지 안전하게 초원을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등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 패턴 인식에 의존해 온갖 상황을 파악하고 추론했다고 하지요. 전적인 모방은 실패에 이르는 길이고 지나친 창의성은 퇴짜를 맞는다면 적절한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정답은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기존 공식을 이용하면서도 새롭다는 느낌을 주는 비결은 뭘까요? 2019년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이 스펜서 해리슨이 이끄는 창의성 전문가 팀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영화 마블 시리즈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마블의 비결은 영화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슈퍼히어로 장르가 아닌 다른 전문 분야의 경험을 가진 감독을 영입한 것이라 하네요. 마블은 매번 똑같은 제작팀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러 히어로 장르의 경험이 적은 감독을 택했답니다. 해리슨은 이를 경험 있는 무경험자 기용학이라고 불렀답니다. 저자는 글씨 폰트와 손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언급하네요. 도넛의 구멍이 뚫린 것은 잘 익지 않는 가운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하고요. 샌드위치는 도박을 하다가 우연히 발명됐다고 하네요. 영국 샌드위치 백작이 1762년 한 손으로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손으로 도박하기 위해 빵두 조각에 고기를 끼워오라고 지시한 게 시초랍니다. 고깔 모양 과자에 아이스크림을 담는 방식은 1904년 세인트 루이스 만국박나무의 행사장에서 아이스크림 장소가 순발력을 발휘한 게 효시라네요. 아이스크림 담을 그릇이 떨어져 근처 시리아 상인에게서 얇고 바삭한 페이스트리를 가져와 고깔 모양으로 말아 아이스크림을 담아주기 시작했다네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 역설계의 사례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천재 화가, 빈센트 반고우 등 방대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생략했고요. 다소 지루한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